네, 여러분 마음이 심숭생숭하시지요? 오늘 아침 11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김종인에게 퇴진 통보했다. 윤석열, 김종인에게 퇴진 통보했다. 내용을 보면 어제 밤 늦게 김종인 위원장의 퇴진 요청 메시지가 담긴 선거대책본부 재편 방안을 임태희 전 선대위 총괄상환본부장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총괄자가 붙어있는 모든 직책을 다 없애고, 상임자 붙어있는 거 다 없애고, 유원장 붙어있는 거 다 없애고, 이런 겁니다. 메머들을 슬림화해서 확실한 원톱인 윤석열 후보가 전부 다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직할 체제. 이렇게 바뀌는 선거대책본부의 전면 쇄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총괄선대위원장을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에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촉을 했다면 이제 해촉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어젯밤 늦게 윤석열 후보가 임태희 전 본부장한테 최종적인 후보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폐지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오늘부터 끝이야 이렇게 거론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 측근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죠. 임태희 전 본부장, 김근식 실장, 금태섭 실장, 이런 정태근 실장, 거기 임태희 본부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정태근, 김근식 하고 밥을 먹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구군이 없다. 그거는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나하고 원팀이 돼서 가야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데 가만히 어제 오늘 분위기로 보건대 나하고 결별 수순을 밟는 것 같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대통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정권교체는 물건어가는 일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한국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종인 위원장이 탄식처럼 우리나라는 구군이 없다. 어떻게 보면 매우 오만하게 들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군이 마치 김종인 자기 손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 방송계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의 후대들, 선대들 이런 분들이 정말 핏담 흘려서 갖고 와 놓은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무협규모로 봐서는 8위로 올라섰던데요. 이런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 손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럴 수 없는 나라지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본부장을 몇몇 핵심 포스트에다가 구성을 해서 앉힐 예정인데 선거대책본부장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임본부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평적 구조처럼 보이지만은 그중에서 모든 사람이 후보하고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선임본부장, 수석본부장, 사실상 넘버투, 넘버원, 원톱이 윤석열, 그렇다면 넘버투,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 넘버투로는 조선일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넘버투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유력이라는 말로 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선일보가 맞는지 동아일보가 맞는지 어느 쪽이 특정을 했고 어느 쪽이 물을 먹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느 신문이건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신문이 일치되는 목소리는 윤석열이 김종인과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데 초읽기를 하고 있다. 결별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는 어젯밤 늦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임태희 본부장을 통해서 통보를 했다. 당신과는 이제 끝이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 갈등, 내분 어떻게 수습을 하고 방향타가 본격적으로 바뀌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윤석열의 시간이지만 윤석열의 의외한 시간은 지금까지 아니었고 끌려가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관계 설정을 새롭게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김종인이 본인이 원톱 직접 통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리더십의 훼손이 가는 거죠. 누구의 리더십이냐?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리더십의 훼손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윤석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주도형 선거대책본부를 꾸려나가고 자신의 자질을 10분 발휘를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한테도 최후 통첩이 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고 후보가 시키는 거 제대로 거기에 코드 맞춰서 일할 생각이 있으면 기어들어오고 아니면 너도 끝이다. 이런 히든 메시지가 통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구조조정과 내부 갈등 수습 끝에 윤석열 후보가 자기 주도형의 새로운 정말 실무형의 어떻게 보면 10명 이내의 인원만 이끌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요. 300결사대, 300인, 혹은 개백장군 정신을 윤석열 후보가 가져야 된다. 황산벌 전투에 나서기 전에 배수의 진을 쳤던 개백장군 자기 가족을 다 베고 그리고 나갔었지요. 그 정신을 윤석열 후보는 되찾아야 된다. 300명 결사대가 죽음의 마지막 계곡을 사수해낸 것처럼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따지고 보면 이런 위기의식을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유권자들께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가슴을 치면서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래왔던 것이 이제야 놀란 듯이 화들짝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여야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유권자 따라가기를 정말 반발짝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늦게야 깨닫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벌어질 일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